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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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광진구로 가보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다세대를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정보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에 마지막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자양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양이동은 아파트 있는 곳이 있고 아파트 없는 곳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은 아파트가 앞에 없어서 굉장히 조망이 한강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치를 고보면 2호선이죠. 2호선에서 9호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7호선의 뚝성위원지역 또 내지는 건대입구역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면적은 58제곱미터이고요. 실장면적이 87제곱미터입니다. 7층 건물이고요. 3룸입니다. 3룸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면적이 87제곱미터인 것만큼 아파트의 84제곱미터보다도 더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공이 낮고요. 2023년도 지금 1년 된 겁니다.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7억 7천에서 7억 9천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지금 너무도 반듯한데 주변에서 어떤 건물보다도 뛰어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3룸과 2룸으로 겸해 있습니다만 3룸으로 지금 여기가 갖춰져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1대 1로 지금 현재 모두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두 세대를 헐고서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100평이 넘습니다. 120평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문 또는 현관에서 정문에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1층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또한 계단이 높고 고가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현재 거실을 들어가면 말씀드렸듯이 87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쇼파 놓고 TV 놓고 하고 해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창문에 대한 부분도 통유리로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에 대한 부분들, 시원한 개방감에 대한 부분도 잘 갖춰져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룸도 3개라고 그랬는데 안방에는 화장실이 같이 겸해져 있고 외관의 바깥에 거실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2개가 되어 있고요. 주방에 대한 부분은 D긋자로 되어 있습니다. D긋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면적에 걸맞는 그런 주방으로 갖춰져 있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여기가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테라스가 이렇게 넓은 테라스 제가 그동안에 건물을 보면서도 처음 그렇게 면적이 넓게 빠졌다. 그래서 굳은 산림 또 내지는 우리가 쓰지 않는 산림들 또 보관해야 되는 산림 충분하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아주 꼼꼼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널찍하고 탁 트인 공간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 신축으로 지어졌죠. 7층짜리 올라가 있는데요. 반 3개의 화장실 2개로 이 널찍한 공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풀옵션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강조를 해주셨던 게 또 넓은 테라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말 탁 트인 공간 그대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주변의 입지 환경 그리고 가치를 올려줄 만한 호재들은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입지에 대한 부분은 자양동을 왜 이렇게 선호들을 하는가라고 보면 한강변이기 때문에 좋고요. 미래의 지금 한강변에는 거의 고소득도 내지는 아주 고가에 대한 그런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그런 부분들 현재는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50억, 60억까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지 가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광진구의 한강변을 좋아하게 되죠. 여기에 전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강변의 아파트는 전철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버스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우리가 걷는 부분들을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도 걷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호선을 타고 걷는다면 여기 건대입구나 구의나 쪽섬유원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강진구 자양동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있죠. 한강대교를 타고서 한강대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옆에 우리가 영동대교를 타고 이용할 수 있고 청담대교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강력교통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병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 도로를 타고 그야말로 강서, 강동, 강남, 강북 어디든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강북 쪽에 간다라고 하면 강병북로 타고 구리를 가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강병북로 타고 아차산을 지나서 바로 구리가 되는데 제가 15분을 좀 더 멀리 얘기했는 부분인데 10분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교통망이 좋구나. 여기에서 또 영동대교 지나면 삼성에 있는 곳까지 그야말로 한 15분이면 올 수 있거든요. 강남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강남도 서초구 쪽에 있는 강남 또 내지는 우리가 삼성독에 있는 강남이었을 때 30분 내에 우리가 서초구 쪽에 있는 강남까지도 강남역까지도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업무지구라든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수요는 굉장히 뛰고 뛰어나고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우리가 광진구에 대한 부분은 생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주변이 먹거리가 잘 돼 있고 우리가 문화생활이 잘 되어 있고 또 내지는 여기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의료에 대한 부분도 대학병원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야말로 첨상유수죠. 여기가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부분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요즘에 1인 세대, 1인 세대, 2인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우러서 이곳을 지낸다고 하면 그 기와 같이 젊음으로 같이 젊게 살 수 있는 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직장 또 코엑스 직장 또 내지는 백화점 직장, 병원의 직장, 또 업무지구의 직장 이렇게 많은 수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죠. 여기에 준공업 지역이 이번에 용적률이 지금 현재 폐쇄가 됐죠. 용적률의 제한을 없애겠다라고 발표가 난 것만큼 여기에 공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건국대라든가 또 내지는 세종대라든가 여기에 또 보면 우리가 한양대학이라든가 건국대 옆에 세종대 옆에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아차산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수동의 성수정비구역의 재개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0층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제한이 됐지만 여기도 이제는 모든 부분의 주변에 여기에 조합원들과 협력이 돼서 50층으로 지금 가기로 확정이 되면서 추진이 빨리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양동의 모아타운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A구역, B, C구역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가는데 이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단계별이 그동안에 7개, 8개 단계였었다면 지금은 이제 6개 단계, 4단계, 5단계로 추진이 빨라지면서 재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8년에서 10년 걸렸던 그런 부분이 모아타운으로 가는 부분은 4, 4, 5년으로 끝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간다면 뭐 아마도 30년도 안에는 여기도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양 2동에 모아타운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돼 있는 곳에 지금 현재 이 주택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의자양재정부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9개 특화공원이 들어가면서 35천까지 지금 현재 이곳에 조성된다라고 하는데 호텔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더 활성화가 되면서 인구는 더 유입이 되고 업무지구로 인해서도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거이면서 주변이 같이 어우러서 이게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한강변에 있는 동서울터미널도 이렇게 복합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된다라고 하죠. 이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아식으로 지금 현재 40층의 건물이 들어가면서 2025년도에 착공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면 2028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강비호와 지금 현재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상업시설로 인해서 이 광진구의 랜드마크 시설이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너편에는 이미 지금 현재 백화점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우러진다면 이것도 거의 지금 현재 배 모양으로 가는 부분 강남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으면서 강남과 같은 집가 상승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가격은 쓰리 룸에 화장실 2개 고도 상당히 높고 1대1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매매가가 7억 7천인데 대출이나 지금 현재 임대나 5억이 가능합니다. 실수여자들도 지금 현재 2억 7천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도 2억 7천만 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주 갖춰져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